그래? 어 일단은 아 여기가 지금 공략이 말하는 길이 맞는지 한번 확인부터 해야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핫도포부터 찍지 뭐 그러면 저거냐? 오케이 자 핫도포부터 찍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런 의자들도 부서지나? 이런 데서 쏘으려면 얼마나 좋을까? 아 근데 공략 보니까 여기에 맞네 어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안으로 들어가서 우측 끝에 가면 기사 채찍을 획득할 수 있대 어 오케이 에스트병 채울까? 자 어 어 어스키님이시네 어 여기선 열 수 없다네 아 아 그게 아니다 이거구나 어 아 아 기사관이나 가시 채찍이네요 아 어스키님 거 지금 공략 보면서 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지금 지금 너무 좋아 어스키님 공략 완벽해 지금 매니저 한번 드릴게 진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어 기가 막혀 지금 어 화톱불 발견하고 봄파이어 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위로 올라가라네요 위로 올라가면은 쫄병들의 쫄병들이 제사같은거 지내고 있는데 혼내주라네 아 여기가 아까 내가 저기 안되네 혼내준대네 여길 먼저 안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뭐 에스트병 채우지 말고 갑시다 아니다 야 채우고 갈까? 집 한번 들리까? 집 한번 들리는게 좋을 것 같다 에스트 조각도 있으니까요 그럽시다 오케이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으로 길 물어보려니까 힘들어 죽겠어 진짜 유투브에서 유투브에서 다들 답답해서 못볼까봐 깔끔하게 지금 준비했어 어 자 에스트병 강화합시다 오케이 좋아요 좋아쇼 쭉쭉쭉쭉쭉쭉 잠깐만 얘 왔냐? 얘 아니야 어 뭘 도와드릴까요? 육백원 아아 이걸 또 육백원이 이걸 어 자 그렇다면 하나 씁니다 쓰레기는 뭐야 이거 어디다 쓰라고 이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다 이거 뭐죠? 어 어 거대한 소울이어서 쓰읍 조금 쓰긴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아 천밖에 안주네 어 딱이네 그러면 좋았어 좋았어 자 생명력 올 올생명 갑니다 올생명 자 육덕방송 갑니다 육덕방송 갑니다 육덕방송 어 어 쓰이니 어저께 방송하시다가 저기 집 무너지신다고 비바람땜에 방종하시던데 ㅎㅎㅎ 어 끝까지 기다렸는데 한 10분 이상 기다렸는데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채팅치시고 방종하시더라구요 집은 어떻게 건강하십니까? 집? 오늘 밖을 안나와봤는데 비바람 엄청 부는 날 다음날 보면 간판회사가 그렇게 잘된다네요 간판들이 다 쏟아져서 난리가 났네 한달동안 거의 일이 몇배로 번데 예전에 뭐 맴이 왔을땐 완전 진짜 대세직업이었대 기가막히게 번다 하더라구요 왜냐면 내가 군대 옆에 간판회사가 있었는데 한번 봤거든 내가 얘기들었거든 자 그 다음에 에스트 파피언 아까 조각 모았던데 거기 애들이 아마 소환이 되어있을거에요 일단은 거기 다시 한번 또 응징 한번 합시다 안녕 반가워 얘들아 오케이 에스테미는 없으니까 오오 이거 뭐야 와 크으 맘 마문이 많이 늘었어 그쵸? 활용 어... 쌍조줬다 쌍조줬어 어헝! 오빠! 아... 어! 예 베이베! 거의 뭐 일부 다쳐 재샷? 어... 아 또 이렇게 또 불같은 여성분들이 반겨주시고 어...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쭉 올라가면 공동묘지같은 장소가 나오는데 이곳에 망자들은 죽여도 죽여도 계속 살아나니까 그냥 무시하는게 좋다 자 우선 전진한 다음에 첫번째 갈린끼리에서 왼쪽으로 들어라 아 그 다음에 또 갈린끼리 나오면 다시 왼쪽 그 다음에 갈린끼리 나오면 또다시 왼쪽 왼손잡이인데 기가 막히네 오케이 자 자 쉽습니다 쉽습니다 계속 나온다니까 갈린끼리 아니아니 갈린끼리 아니구요 어... 어 갈린끼리 갈린끼리 어 오케이 갈린끼리 어 갈린끼리 어 갈린끼리 어 잠깐만 쟤야 설마? 너야? 오 대검 나이스 자자자자자 여보세요 저 귀좀 비켜주세요 자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다시 나가 다시 나가 오케이 일단 아이템 획득했구요 대검 여기까지 못오지 얘들아 자 대검 농소드 산적의 메일브레이커 어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아 아니구나 어 나 무서워 뭐 옆에 뭐 있는거 같네 대식칼 대식칼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타도 아니고 용병의 쌍도 아니고 아 이거네 아스토라의 대거 어 뭐야 이거 어 무서워 어 뭐야 어제 가게 창고가 제품들이 물에 다 묻어가지고 아아 그렇게 됐구나 지금 쓸 좀 애매한가 근데 딱 쓰고싶지가 않은데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공 물리데미지가 너무 낮은데 이거 약간 이것도 저거 같은데 약간 하드코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거 오케이 어 바로 옆에 난간을 떨어져서 난간으로 탈을 이동하다 보면 요렇게 어우야 그 다음건 그 다음건 좀 자 어 왜 나 피나냐 뭐야 몸에 벌레 때문에 출혈하는거야 지금 와 어 이런게 있었어? 난 나 이런건 처음 알았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대검을 먹고 거기까지 간 다음에 바로 옆에 난간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살포시 떨어진 다음에 난간 위로 쭉 타고 이동하래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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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거기로 갑니다 자 갑니다 어 여기 아니고 얘네들 소울은 주나요? 아 이건 안됐네 아 소울 안줘 소울 안줘 주나? 아 주네 20주네 여기서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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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간을 타고 이제 여기 잠깐만 여기 아니냐? 가만있어봐라 좀 정리를 좀 하고 다시 봅시다 자 여긴 왔던데고 와 살아나는 속도 장난 아니네 이거 마리당 10식 주는거야? 20도 아니었어? 오케이 패링 내가 아까 여기서 먹었거든 여기서 난간같은 데서 살짝 옆으로 떨어지라는데 여기서 여기 떨어지는 데는 없는데 어 어 어 어 어 다시 위로 올라가는게 아닐까? 아 여기네 아 여기네 여기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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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살포시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쭉 타고 이동하다 보면은 요렇게 아이템이 떨어진 데가 있대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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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아 공략 기가 막힙니다 어 좋아요 뭐해 히키코모니아 사스케 사스케 거젓 자 일로 이동 잠깐만 아 여기네 여긴 템 없지?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바로 먹어야겠다 개무섭다 여기 아 나이스요 소울 크 대검샷 어우 어우 지린다 어우 자 씨 야 일단은 먹은 다음에 빨리 먹고 튄 다음에 쭉 쭉 가래 쭉 가래 계속 가래 어 가가가 가 그 다음 그 다음 길 못 봐 그 다음 그 다음 공략 볼 그 여유가 없어 그 다음 쭉 간 다음에 어 가다가 왼쪽으로 또다시 길 뜨고 일방통행 일방통행하다가 잠깐 이동한다 오른쪽을 보래 오른쪽을 보면 출구가 보인대요 어 어 개무서 어 아 여기구나 아아 야 완벽하게 갔다 진짜 이거 또 뭐야 이거 이거 뭐 다크 소울 방송인지 뭐 서울 강남 시내 뭐 자동차 운전 연수하는건지 모르겠네 이거 아우 씨 깜빡이도 못 키겠네 이거 뭐야 또 이거는 또 이씨 대낮인데 왜이래 또 이거 왜이렇게 크고 크고 아름다워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오케이 화톱불 좀 나와라 이제 어 보이면 계속 올라가래 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꼬깔콘 쓴 모자가 나온대 굉장히 강하니 처리를 한다며 중앙망자들이 넘는 곳에 어 넘치는 곳에 오른쪽으로 가래 아 얘구나 얘야 어 얘야 어 알아서 찾아와 주세요 와 미쳤다 이거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어어어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저 그냥 갈게요 아 어딘지 알았다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는 것 같거든요 지금 어어어 어 아 여기 왠지 뭐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일단 대피 일단 모르겠다 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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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큰일났다 큰일났어 일단은 대피 일단은 대피 일단 어어어어어어어 개바쯔 아니 왜 지가 왜 왜 이걸 놔 출혈나서 출혈나서 논건가 출혈나서 논건가 지가 아 출혈나서 논건가 이거 어 아니 지가 저절로 사다리를 놓는데 이거 마모님 개이를 만들두더라고 그 꼬깔콘 두명까지 무시한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거죠? 여긴 조금 유튜브로 편집 좀 할게요 지금 너무 막혀서 3시간 정도 막히고 있는 것 같아요 체감으로는 그냥 일단 여기 무시하고 가구요 어 여기서 스톱이라고요? 그래요? 벌써 여기에요? 그래요 네 시작 시작 올라가고 꼬깔콘까진 가야될 것 같은데 반짝있고 좀비있는데 아 여기다 여기네 여기야 3시 방향 아 저건가요? 여긴가요? 여긴가요? 아 저기였다고요 진짜? 저렇게 씌웠다고? 어 그래? 여기였어? 야 뒤에 지금 아줌마 떴는데 이 아줌마 이거 바탈이 또 와줘야되나 이거 와 야 이거 어 뼈조각이다 아 여기 있네 아 야 한참 저거였네 한참 지나갔었네 아까 뼈조각 아 뼈조각 찾았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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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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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 아줌마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제 아 여기였었네 아 여기였었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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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야 이거 뭐야 이거 뭐냐? 이거 누가 던지는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 일단 올라와 싸울까? 야 뭐죠 저거? 차라리 힘들어도 여기서 싸우는 야 나 무빙 어떻게 한거냐 야 야 신컨 개쩔었다 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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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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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줌마도 근데 금방 잡아 잡으려면 됐어 야 이씨 갈 때까지 가 그냥 맞다 이 떠 됐어 어 빡센거 어 어 어 살짝 무게가 있네 내가 좀 무거워보이는 내가 장비 중량 차시 41.2인데 그치 좀 쿨척하는거 같은데 그치 좀 좀 쿨척한데 이거 돌 때마다 지금 무게가 패드에 느껴져요 지금 뭐가 이렇게 무거운거지 장비한거라고는 뭐 그렇게 쓰읍 아 이것도 설마 무게가 있나요? 어 쿨척거려 쿨척거려 뭔가 좀 달라 근데 원래 항상 이렇게 다녔는데 타도랑 이거랑 이렇게 다녔었는데 무게 뭐 그렇게 추가된거 없었는데 아 이런것도 지금 저거하나요? 아 이런것도 지금 저거하나요? 아 70% 넘겨서 아 중량 비율이 73.6%구나 지금 못많이겠네 그러면 장갑을 벗는게 제일 이득이라고? 이거 딱하면 70% 되는데요? 이거 딱 벗으면 70%인데? 어 아니네 67.1% 내네 아 이제 훨씬 낫네 훨씬 낫네 야 근데 희한하다 이때까지 쿨척 안거렸는데 장비 추가된거 없는데 왜 그러지? 아 우리 아까 이거 얻었지 HP가 최대일때 공격력이 일시적으로 높인다 오케이 좋았어 방패를 바꿔서 그렇다고? 원래 이거 들었었어 아까 이거 잠깐만 바꾼거였지 이거는 내가 봤을때는 아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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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이 약간 지금 활이 지정돼있었네 됐다 됐다 됐어요 지금 이제 잠깐만 됐어 됐다 완벽하다 이제 쿨척 안거려 오케이 나이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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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 자 그냥 여기 무시하고 갈까요? 자 이제는 무시하고 갑니다 여기는 자 미친듯이 뛰는데 그냥 무시하고 어 다 무시하고 갑니다 아 저기 아까 내가 죽었던 소울 있죠 자 자 먹어주고 여기 오면 안 돼요 어 일로 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분위기 좋았구요 여기 애들 조금 좀 무서운데 여기는 일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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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돌파해봅니다 쉽지 않겠지만 쉽지 않겠지만 돌파갑니다 자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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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조만문 선수 돌파합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좋아요 아까 여기 문 열어놨었죠 어 유튜브 여기 편집해서 미안해요 이 부분 아마 안보였을거에요 어 좋아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저기까지 왔는데 자 바로 왼쪽으로 틀어주고요 자 일단 내려갑니다 일로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저기 애들 있죠 지나갑니다 자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괜찮습니다 무한지수 가는거에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떻다? 할 수 있다 이거 쇼컷이죠 느낌이 딱받은 쇼컷이에요 디스위치 댄스타임 그러나 여기서 뒤질것 같다 어 아 2대1 맞다일 뜨라는건데 어 어 어 3대1 맞다일 뜰수 있구요 어 4대1 맞다일것 같구요 지금 어 이것까지는 무조건 이것까지 누르게 해줘 아 그냥 이걸 한번 내가 발판을 이렇게 눌러야되나보다 됐어요 됐어 됐어 개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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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야 예 베이베 예 베이베 어 야 야 쌩 맞다이다 이건 맞다이야 이건 맞다이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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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정도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거 성공적이야 아니 말도 안되네 이거 지금 두 대를 때릴 수 있는데 아니 이거 야 나와 아 맞다 와아아아아 아아악 이걸 하아 말도 안 돼 와 그 좁은 아 이걸 벽이 와 이걸 벽이 와 생각지도 못했네 이거 잠깐만 이렇게 된거 야 뼛조각 태우고 와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된거 뼛조각 태우고 오자 와 벽 캐리 오졌네 이거 두번째 공격은 살짝 각도 틀었는데도 안들어가더라고 와 어 자 제가 봤을때는 음 근력 올립시다 근력 아 나 방금 아 나 방금 나 소울 다 잃었지 어 야 미안해 지금 현실 부정능력 오졌다 어 현실 부정 현실 현실 부정했다 나 지금 현실 부정능력 오졌네 나 지금 어 어 아 그동안 모아놨던 소울을 다 잃었어 자 됐어 S2병 이제 두개 됐고 어 지금 뺨 뺨한데 맞아야겠다 너는 병신이다 어 계속 잘났다 생각하니까 뺨 좀 때려야 돼 삑 잔액이 부족합니다 아 그때 진짜 극혐 있네 잔액 부족할때 주머니에 만원 만원 있을때 자 과연 거기까지 다시 갈수 있을것인가 다시 가봅시다 그래도 뼈조각 먹었잖아요 어 못먹고 죽은거면은 좀 거시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할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튜브나 방송이나 하나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거는 제가 플레이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다 혼자서는 못깨고 그리고 또 어 재미야 노잼이야 노잼 어 기가 막혔다 저 문 참 열어보고 싶게 생겼어 야 분위기 좋은데? 분위기 좋은데 이거? 어 분위기 좋은데 지금? 좋아요 자 이제 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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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쿵척쿵척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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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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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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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로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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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돌린거 같은데? 좋았다 자 얘네 다 죽여 오우 야 세대나 때려야되네 얘네들은 봉사요원인가? 얘네들은 얘네들은 봉사요원인가 본데 어 얘네들은 어 어 얘네들은 어 얘네들은 인생이 좀 힘들어서 봉사요원인가? 아 나이스 찾았다 찾았다 이게 쇼컷이죠? 이게 쇼컷인거지 얘들아 이제부터 좀 공략을 좀 보면 되겠다 이제부터 좀 이제 공략을 좀 보죠 여기까지 지나왔구요 어 자 계단을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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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되게 진행 많이 했네 자 자 이거 타고 내려가야된다 이제 이거 타고 내려가서 문을 열면은 쇼컷을 오픈한 오픈할 수 있다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쇼컷인가 본데? 여기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을 열었구나 이야 화투뿌리 어우 나이스 좋았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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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남括 는 열 eje